아니 이런 지역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청기, 상청, 진보, 입암 저 잠깐 여기 병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 여기 중국 아니에요? 터미널에 도착해 지명을 보고는 중국 아니냐고 묻더니 아 한입 먹었는데 여기서 사연이 느껴지네 여기가 롯데리아가 없다고 그랬거든? 젊은 아들이 햄버거 먹고 싶은데 이걸로 대신 먹는 거야 이거는 진짜 축하드리면 안해도 돼 서울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 후지 뭐 영양까지 와서 먹을 음식도 아니냐? 이게 좀 뭐랄까 이게 내가 생각해 부대찌기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응? 못 먹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 빵집에서는 지역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블루베리재리 엄청 많이 넣었어요 블루베리재리, 블루베리재리, 블루베리재리 이거 보다 적겄네 형 사야겠는데? 또 마트에서 산 지역 특산물 블루베리로 만든 젤리를 먹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할매 맛이야 할매 맛 할머니의 살을 뜨는 것 같아 3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경북 영양군을 찾아 만든 콘텐트입니다 지역 비하 논란에 구독자는 1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지역이 낙후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보여지자 영양군수가 직접 등판했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저희 지역이 사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마지막 남은 숨겨진 보물임에도 마치 영양군이 현대 문명과 뒤떨어진 곳으로 알려지게 되는 대리 말입니다 아무리 코믹이 부르지만 부정적 이미지로 국민의 자정심을 건드리고 또 지역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으로 방송 소재를 다룬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추억이 가득한 고향이라는 겁니다 운명처럼 시골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1만 6천명의 영양군민과 또 누군가에겐 추억과 그리움이 있는 고향이 있잖아요 상처입은 군민들과 출향인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식대학 측은 영양군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영양군은 이번 논란을 딛고 진짜 영양을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별 볼일 없는 세상에 별 천지를 누리고 또 전국 최대 규모의 자작나무 숲에서 천연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영양고추 또 백면 양조장에서 자연 그대로 빚은 은하수 막걸리와 특히 그 350년 전에 쓰여진 한글 최초 조리서 음식비미방책을 간직한 문화와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고장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기다린다는 자작나무 꽃말처럼 저희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